안녕하세요. 먼저 차분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텐데요. 오늘 테드엑스 유니스트에서 후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될 김아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조그만 종이 하나 받으셨죠? 향을 맡기 위해서 제가 시향제를 먼저 나눠드렸는데요. 이 냄새들이 되게 궁금하죠?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 과연 몇 가지의 냄새나 마주하고 왔을까요? 몇 가지의 냄새나 마주하고 왔을까요? 열 개 또 어떤 분은요? 집에서 바로 오셨나 보다. 그죠? 아마 적게는 열 개에서 스무 가지 그리고 많게는 백여 가지의 냄새들을 여러분들은 마주하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가네요. 호각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무의식의 감각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생후 3일째가 되는 날부터 냄새를 인지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태어나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째가 된 때부터 엄마의 가슴이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면서 엄마의 냄새를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일기를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에 매일 기록을 할까요? 자, 이런 호각에 대해서 바로 밝혀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건 편집해 주세요. 호각은 어떻게 맞고 어떻게 기억되는지 밝혀낸 사람들이 있어요. 2004년에 리처드 액셀과 린다 버기라는 미국의 두 교수가 밝혀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의해서 이런 식으로 호각을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림을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코에는 약 천여 가지의 냄새 보관소가 있어요. 그 냄새 보관소를 다시 단어를 바꾸면 호각 수형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호각 수형체에 각 하나마다 냄새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를 담당을 하게 돼요. 이건 역시 경험에 의해 보관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냄새를 맡았어요. 예를 들어 레몬 냄새라고 할게요. 레몬 냄새를 내가 맡았고 그 냄새를 내 호각 수형체에 건드려서 거기에 보관을 시키는 거죠. 레몬 냄새는 조금 상큼해. 근데 가만히 맡다보면 약간 달콤한 기운도 있는 것 같아. 색깔로 치자면 한 노란색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며칠이 거친 후에 다시 한 번 그 냄새가 툭 떠올랐을 때 다시 한 번 호각 수형체에 있는 도서관 죄송합니다. 보관서를 뒤지는 거죠. 어 이때 그 레몬 냄새가 뾰족하고 노란색 같은 냄새가 뭐였지? 아 맞아 레몬 냄새였어. 레몬 냄새는 되게 신데 라고 행동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랑 조금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호각 수형체, 냄새 보관소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 영화 보셨을까요? 영화 향수 보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멋스러운 조향사가 나오죠. 저 역시 꿈이 조향사였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는 꿈이 조향사였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조향사들의 환상을 갖고 싶진 않았나라고 반성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조향사들을 상 떠올리면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 우아하게 앉아서 향수방으로 뚝뚝 떨어뜨리면서 가볍게 블렌딩하면서 그러면 정말 멋스러운 향기가 나죠. 아마 그런 환상이 저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향사를 하기 위해서 향을 하나 둘 배우게 됐어요. 향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색연필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케치북이 필요한 것처럼 향에도 몇 가지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다 자연에서 빌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재료들은 향료라고 해요. 향료를 하나하나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아, 나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조향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보가 있었더라면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도 역시나 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제가 하나 얻게 된 게 있어요. 향을 하나 둘 배우다 보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흑백이었던 제 모든 하루하루가 굉장히 화려하고 황홀해졌어요. 하나 둘 향을 배우다 보니까 맞아,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라일락이 피어. 맞아, 가을에는 가을에 그런 차가운 공기의 냄새가 있어. 엄마한테는 왠지 모르고 친구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은 따스한 냄새가 있고 이상하게 아저씨들한테는 담배 냄새가 난단 말이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황홀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향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경험을 했던 그런 황홀감을 누군가한테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들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좋아하세요? 그렇죠? 여기서 싫어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이들을 먼저 제가 그런 저의 황홀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 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후각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후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언어 발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력, 인지능력,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학습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양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냄새를 조금 전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쉽게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들마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한 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과 같은 또래들을 만나면서 하나 둘씩 후각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말이에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뛰어나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흥미로운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주변에서 아주 많은 방면에서 쓰여지고 있답니다. 라고 이걸 말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주대를 써왔는데요. 첫 번째는 후각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목이 왜 그녀는 그의 스킨 냄새에 끌렸을까? 굉장히 맥욕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각 공감, 후각의 발달, 그리고 후각의 미술관. 명작들을 보면 거기에 냄새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세핀과 나폴레옹의 작품에도 거기에 제비꽃 향기가 숨겨져 있어요. 결국 조세핀은 제비꽃 향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 때문에 질식사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냄새를 맡았다면 분명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력이나 청력은 그런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시력이 몇 점 0이고 좋지 않고 좋고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후각은 그러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냄새를 맡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냄새 꽤 잘 맞는 편이야 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향기 트릭 아마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크게는 오감마케팅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던킨도너츠 아시죠? 던킨도너츠가 한창 광고를 할 때 강남역을 지나가는 버스 그러니까 강남 대로변에 가장 큰 던킨도너츠가 있어요. 여기 정류장을 지나갈 때 던킨도너츠 광고가 청각으로 한 번 나오고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냄새 발향기가 커피의 향기를 한 번 내뿜는 거죠. 어 나 출근길에 도넛을 사가야 될 것 같아. 도넛 그리고 뭐? 커피 그렇지. 그런 식으로 후각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후각이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감각들은 앞에서 연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 미각, 청각에 각각 연계된 감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래 이렇게 어른들한테 전했어. 그 다음은 또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돌토돌한 거 보이세요? 이게 뭐 같아요? 그쵸. 점자예요. 점자는 시각을 잃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생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부재된 감각을 제하고 나머지의 감각들로 동등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이 분야의 향, 후각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후각을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올해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시면 이 브랜드가 보이시나요? 여성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록시땅이라고 알죠? 록시땅이라는 브랜드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 모인 록시땅과 제가 다시 만나서 후각 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몇 컴만 가져왔는데 이 친구들이 초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컴만 추려왔어요. 지금 보시면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그럼 향을 어떻게 배울까요? 그래 뭔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 같긴 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하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조향을 할까? 저도 그 친구들도 하나 둘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부분의 조향을 할 때는 다양한 향료를 늘어놓고 조그만 비커에 향료를 뚝뚝 떨어뜨려서 블렌딩을 해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작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스포이드도 낯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촉각으로 익히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렇게 지나온 게 한 학기하고 지금 반이 흘렀어요. 지금은 이 친구들 어떨까요? 응?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원래 밖에 나가서는 얘기 안 해요. 이 친구들의 능력을 잘 보호했다가 빵 떠뜨리고 싶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은 모든 후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촉각, 모든 감각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비커에 작은 비커를 귀에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 방울의 질량을 느껴요. 오, 엄청나죠? 그 뿐이 아니에요. 한 방울의 소리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저 하는 작업 자체가 저는 하루하루가 감탄이에요. 저의 행복이자.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하나 둘씩 하면서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올해 저의 목표는 이 친구들과 향으로, 후각으로, 재밌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작년에는,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 8월 달에는 공연팀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천일녀와라는 공연에 거기에 어울리는 향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공연에 예를 들면 궁전에 들어갔을 때 이 친구들이 만든 향이 샥 분사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4D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러한 교육들을 하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친구들이 서울맹학교 친구들이에요. 되게 밝죠? 실제로 만나면 더 밝아야 애들이. 인사성도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랑 제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후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냄새, 향기.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게 저의 작진 않고 큰 목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느꼈을 거예요. 대부분의 문화 매체들은 청각, 촉각, 그리고 시각에 집중되어 있어요. 후각은 물론 전문가가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나 굉장히 환상적인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것들이 문화로 접해지기에는 부족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들은 어떤 거냐면 이것들을 하나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울의 큰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문화 단체들. 거기에 전화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향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답변 향이요? 제사 때 피우는 향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대답임에도 대답인데 순간에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떡하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들이 문화라 인식하지 않고 언어라 인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얼 해? 라고 저한테 반문을 던졌을 때 저는 보여줄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들한테 하나하나 모르겠어요.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작업들은 작년에 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향을 알리는 게 저의 또 목표예요. 한국이라 하면 시각적인 것 그리고 다양한 음식 문화 그리고 K-POP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조향사를 꿈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조향사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조향사가 있었어요. 향장이라 불리었고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하나 둘 알리는 것이 제가 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제가 향을 알리는 잡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같이 이런 시각 작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이 작품을 한다면 그림을 보고 아 그래 여기에서는 빨간색이 떠오르고 근데 뭔가 따스하면서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 따스하면서 외로움이 느껴졌던 향기에는 뭐가 있었지? 아 그때 A향료, B향료가 있었지? 매칭을 해서 걔네들을 블렌딩해서 그림과 함께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이게 가장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향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컬러로 치자면 제가 파란색을 하나로 주고 어떤 사람은 하늘색으로 풀고 어떤 사람은 보라색으로 풀고 어떤 사람은 검은색으로 푸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아마 꾸준하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시향지 한번 꺼내볼래요? 다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을 간추려 보면 저는 후각적인 언어를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문화로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이 공간 안에서 가볍게 잠깐 여기 강당을 벗어나 볼 건데요. 지금 두 가지가 아마 랜덤으로 나눠졌을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것들을 저한테 툭툭 던져볼래요? 한번 치과 또 정신? 뭐라고요? 어떤 거예요? 아 향나무 나무에서 느껴지는 냄새 같아요. 또 찜질방 축축한 나무 냄새가 나나 보죠? 자 제가 아마 찜질방이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가만히 눈을 감고 저랑 같이 한번 제 말을 쫓아가 볼게요.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른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뭔가 따스한 기운도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를 날카로움도 느껴지고요.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학용품에 많이 있던 냄새예요. 그렇죠. 연필 냄새예요. 자 그 다음 이쪽 파트로 옮겨와 볼까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정답을 얘기해버렸긴 한데 이 냄새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지금 아마 많은 향들이 날아갔을 때는 굉장히 달콤한 기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치과에서 느끼는 그 냄새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했던 거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냄새는 우리를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 많은 시간을 건너뛰어 데려다주는 힘센 마술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잠시만 후각에 집중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하루 중에 단 1분이라도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